빨리 여기로 와줘. 너한테 할 말 있어. 수진이가 맹손이 사고 당했대. 수진이는 살려달라고! 나 수진이 잘못되면 못 살아. 그니까 이 매력을 좀 파괴해주라. 내가 너한테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너 사고 났던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? 끝까지 진 거 내가 가져와서 네 눈앞에 들이밀어 줄 테니까 기다려.